그런데요? 제시카라는 친구가 좀 독특한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꽉 잡는다고 소음이 쫙 났답니다. 뭐 이쪽 어깨선 나름 신선한 케이스? 근데 또 그 친구 수업이 유니크하면서도 예중, 예고, 입시까지 다 커버해주는... 어머, 너무 궁금하네요. 어떤 분이실까요? 만나 보시겠어요? 근데 이 친구 약속 잡기 되게 어렵다던데. 아, 잠깐.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인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지모 그는 이사총.